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부터 사흘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소집훈련에 들어갔습니다.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강인 활용법에 대해 황선홍 감독은 9월 소집 때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자리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